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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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례산 정상 간행나무 주차장 앞에 세우고 왔는데 여기도 거의 다 지고 있네요 비오는 날 철축을 보는 재미도 좋네 철축들이 살아있어 철축들이 살아있어 철축들이 살아있어 철축들 지호 세우제 철축들 aire 철축들 철축들 부렁철축 너무 예쁜데 나는 이제 좀 늦고 와 이제 피어나 꽃봉오리가 맺으니깐 더 이쁘다 이쁘다 저쪽까지 와 주위에 안개가 껴가지고 사진만 꽃만 보여 주위에는 안보이고 오히려 진짜 예쁘다 진짜 이쁘다 몽환작이야 하하하 진짜 이쁘다 와 진짜 또 이런 아름다움이 있네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뻐 와 이쁘네 안개수개 철쭉 황매산 철쭉 아 예뻐 음 아주 예쁘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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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아까 옥수수 사다 들고 가버렸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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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쁘다 이것도 철죽이죠? 분홍철죽 아우 예뻐 얘도 진짜 멋있다 안개 끼가지고 저 땅을 더 잘 보인다 선명하게 보이네 얘도 그리고 저기요 동면은 좀 키가 큰 것 같다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정원에 이거 한골에 있으면 얼마나 예쁘다 얼마나 예쁘겠어 이거 빛났다 진짜 와 아주 예쁘네 진짜 예쁘다 예쁘다 예쁘게 잡히래 오 멋있다 우와 우와 이 꽃이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사랑스러워 아 아 진짜 예쁘다 아 예뻐 진짜 이쁘네 네 네 이리 이리 이만 우와 와 진짜로나 예쁘다 진짜 예쁘게 피웠다 자 빨리 오 예뻐 오 아 오 오 오 오 오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